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외무상 최선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윤방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서 14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러시아 외무성 관계자들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대사, 대사관 송원들이 맞이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웠나가자. 렁송에서 창조된 새시대 전리마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자. 당중앙연예 제8기 제9차 전원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골기모임이 여러 단위에서 진행됐습니다. 철도성에서 진행된 골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나라의 덕맥인 철도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철도 일권들과 수송존사들의 혁명적 열정을 배가해주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송조직과 지위를 잘해서 늘어나는 수송수여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당중앙연예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된 골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에 대학에서 이륙된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 이륙된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공 관련 과목들의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다양화, 실형화하며 당정책 실현을 교육학적으로 담보해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농업부문과 송중앙기관 일꾼들이 나라의 가구모 발전에서 새로운 기준점, 본보기로 훌륭히 일터선 광천 닭공장을 참관했습니다.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용량가 높은 고귀와 알을 더 많이 먹이시려고 조체 백구 2020년 7월 찌는 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권소련장에까지 찾아오시오 공사를 다거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대책들을 세워주신 경량은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세계를 가슴 뜨겁게 새겨아놨습니다. 참관자들은 사육허동들의 온습도 저절로부터 점용과 사료광급 등 모든 공정이 자동 저정화되고 수위 방역과 실험 분석 체계도 높은 수준에서 확립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정압 저정실과 생산허동 등 공장의 여러 곳을 주의깊게 돌아봤습니다. 고귀와 알래 생산의 집약화, 과학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공장에 대한 참관을 통해서 일건들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묘를 사 복무하는 우리 당의 인민관을 깊이 채득했고 당에서 현식이 요구하는 현대화의 기준과 도달해야 할 기술 목표를 다시금 명백히 인식했습니다. 참관자들은 경리하는 김종원 동지의 사성과 용도를 1심 전력으로 받들어 당중앙연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관찰을 위한 도쟁에 청매진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고든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당중앙연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을 기여의 관찰할 일념안고 건제공업부문의 일권들과 노동계급이 더 높은 생산적 악량으로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분발에 나섰습니다. 나라의 위력한 건제생산기지인 솔리마 타일공장에서 올해에 더 높은 타일 생산 목표를 세우고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당이 바라는 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해마다 기획 넘치 수행했으면 또 새 기록을 창조해 왔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작년 뒤 3단계의 한계 흐름선을 완성함으로 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누릴 수 있는 퍼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현재 2단계 생산 공정을 개조함으로 해서 4백탈 생산하는 데서 량과 함께 질도 동시에 보장하는 게 작전을 지금 보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생산 능력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 4백탈 인식장만 놓고 봐도 신입공들이 많은 조건에서 매일 기술학습을 정상화하고 종업원들이 자기 소비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동돌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기술학습 창의관 사업과 합리화 방안들 새로운 도안 창작 지안들을 심의함으로 해서 올해 만두 수십 종류의 새 제품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평양 정량건제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를 주선으로 도로지고 건제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을 높이잖아요. 과학기술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지난해 현재 공장에서는 무기질 재료를 기본으로 하는 외장제와 내장제들을 비롯해서 생산되는 각종 칠감들의 규격을 보다 과학화하고 정확한 품질 분석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보급실에 선진적인 건제 생산 기술 자료들을 구축해놓고 전문 단위들의 이동 강의도 조직하면서 정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하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지 건설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에 필요한 수지 건제품들을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지 벽지 생산 공정을 확립해 놓은 성과 경험에 기초해서 과학기술의 명주를 걸고 여러 가지 설비... 현재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기술 개조를 위한 10여 건의 기술력 신환들을 더입하면서도 일별 생산 계획을 오김없이 수행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평양금속건제공장에서는 농촌산림집 건설장에 보내줄 건제품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정업원들은 건제품 하나를 생산해도 자기가 쓴다는 입장에서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머를 바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굽수를 한 등급 이상씩 높이기 위한 사업에 머를 바꿔 진행하면서 기술용량 집단 뿐 아니라 노동자들까지도 창의구환도를 한 가지씩 재개해서 기술용량과의 심의를 고쳐 생산에 적극 더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부흥번영의 활로 따라 승리의 수, 더 큰 승리로의 힘찬 버무를 내시푼 천만인민의 혁명률, 토쟁률이 화라로 분출되는 속에 각 지의 수, 조선노동당 중앙연의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결정관 철회로 생산자 대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현장경제선동이 더욱 커져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모든 선전선동 용량과 수단들을 청동을 했소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연의 전언회의 결정관 철회로 청골기, 청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윤합기업소에 달려나간 도안의 당척업 선전 일군들은 당중앙천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생산자 대중석에 깊이 심어주고 기백 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으로 주체철 생산에 떨쳐나선 김철노동계급의 혁명률, 토쟁률, 애국률을 한껏 거저시켰습니다. 올해 이 당년 선전 활동의 좌지를 여기 김체를 이뤄단 또한의 주요 전구들의 전화고 대중의 심장 속에 당의 사랑과 믿음을 집히 새겨주어서 이 구들의 심장이 보답의 열기로 더욱 세차게 끊어번지게 하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더욱 힘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 나라가 자기들을 지켜본다는 남다른 자각을 안고 한 차지의 샘물이라도 더 증산하기 위해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맞춰가고 있는 김철노동계급의 그 헌신적인 모습에서 이들처럼 저국의 부각발전을 위해 더욱 분투해야겠다는 이런 자각도 더욱 높아집니다. 황해복도 증명위원회에서도 도안의 공장 기업서들에 나가 다양하면서도 참신한 경제선동 활동을 벌여 생산자 대중의 요리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의 이후대사랑, 미래사랑은 생산자 대중 모두가 친부모, 친효력이 심정 안고 책임성을 보다 더 높일 때만이 꺾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장 조건들에 알맞게 경제선동의 주제와 형식, 방법들을 계속 일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복도 농군맹위원회에서도 일꾼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묻고 도안의 농장들에 달려나가 경제선동 활동을 다양하고 참신하게 벌려, 올해 알곡 증산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을 적극 거미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선동의 내용과 형식을 다양하면서도 새롭고 참신하게 구성하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기본 벌을 박은 곳이 당의 불멸의 용도업 쪽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신안의 더안의 다수학 작업반, 다수학 분조들이 농사 경험과 그들의 일본세 등 실지 농업 근로자들이 신공을 울리고 그들이 따라 배울 수 있는 사실적 내용들을 가지고 일꾼들이 직접 출연하니 정말 감화력이 큽니다. 한편 각지에서 사배주의 농촌을 계속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는 질 좋은 도시 보름을 수많은 장만해서 시안의 농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오랜 농사 차별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거미해줬습니다. 개송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뜻깊은 올해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보람찬 토정에서 뚜렷한 진전을 안아올 교리도 높이 많은 고름과 농기구들을 마련해서 시안의 농장들에 보내줬습니다. 이란 외무송 대변인이 8일 기자회견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불안전과 긴장 상태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주둔과 간섭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까ark혔습니다. 그는 최근 미군이 이라쿠를 비롯한 지역 나라들에 있는 항쟁 세력들을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해 폭로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간섭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한 지원은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여인으로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군을 이라쿠 리용터에서 몰아낼 때가 됐다고 하면서 그는 지역 나라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도 집체적 힘으로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졸리 없는 강추위와 폭설 등 재성 이상기의 현상이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9개 주에서 겨울철 폭풍이 휘몰아치어 수십만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나라 중서부의 사우수 다커타주, 켄사수주와 네브라스카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눈 내림 양이 수십 센치메터의 달에서 도로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북부와 동북부 지역에도 기록적인 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지역들의 한파가 밀려들면서 지속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역의 수 기온이 륭아 40도씨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추위와 폭설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해마다 잦아지고 있는 원인은 지구온난화의 효과로 극지방과 중리도 사이의 기온 차이가 줄어들고 극지방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기류가 약해지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북극의 한파가 남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가와 현에서 지난 1일부터 강난 지진과 요진들로 인한 피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11일 현재 사망자는 213명으로 늘어났으며 68명이 행방불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스즈시와 와지마시로서 각각 98명, 83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도로가 파괴돼서 3천여 명의 주민이 얻어가도 못하고 있으며 2만 6천여 명이 피난 시설들에 고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이 지금과 같은 기온을 처리해 스키타기를 장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스키타기는 힘과 속도, 인내력을 종합적으로 개발시키는 체육정목으로서 사람들에게 상쾌감과 즐거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스키타기는 자연과 직접 어울려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산소를 들이킴으로 호흡기능을 척진시키며 순환기계통의 기능을 동독혀준다고 합니다. 또한 스키타기를 자주 하면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거될 뿐 아니라 체내에서 특이한 효소가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유지되도록 해주 항체의 역할을 높여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물고기 섭취 빈도와 대동맥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집단은 물고기의 섭취 빈도와 대동맥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약 36만 명을 대상으로 물고기를 먹는 빈도에 따라 질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 물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은 대동맥류나 대동맥해리 등의 질병에 쉽게 걸리며 이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물고기를 주에 한두 번 먹는 사람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것이 물고기 기름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물고기를 적어도 월에 한두 번 섭취하면 사망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앞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구름이 거의 없지 개였고 령년과 단천, 경홍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정도 더 내려가면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평균 최저 기온은 령하 13도 아래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하 3도로서 평균과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11도로서 어제보다 6도 낮아서 약간 쌀쌀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도 거기앞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역에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 새벽에는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금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하 32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약간 춥겠수나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2 내지 5도 높아지면서 낮부터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하 1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강개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충진시 북소풍이 5 내지 8미터로 불다가 남소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함웅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평송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수호풍이 2-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수호풍이 2-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해조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수호풍이 2-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개송시 북수호풍이 불다가 남수호풍이 2-5m로 불고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 동의에서는 북수호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저선 소위에선 북풍이 약하게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래의 저선동계에서는 남소풍이 불겠는데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함경북도 해상보다 조금 세게 불겠습니다. 저선 소위에서는 바람도 약하고 물길도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일과 18일에 저기압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7일에 황해남도를 위주로 유로지역에서 18일에는 중부의 유로지역에서 눈과 피가 내릴 것으로 예근됩니다. 19일에는 습한 바다공기의 용량으로 동해안의 일부지역에서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전국일 평균기온은 평균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근대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이 기간 예약에 따라서 10일까지 이 기간 예약에 따라서 10일까지 이겨진 것입니다. 15일까지 이겨진 소위에 따라서 10일까지 이겨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